오늘은 이제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되는 4가지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능력, 그건 과연 뭘까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스마트 스토어 해라, 유튜브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뭐 그런 반법론적인 건 아니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진짜 돈에 있어서 진짜 부자로 만드는 4가지 능력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세상은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제 뭔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면, 내가 의사가 되면 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 4가지 능력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되는 4가지 능력이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버는 거, 모으는 거, 유지하는 거, 쓰는 거 이 4가지 능력을 모두 갖출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를 추적할 수 있고 그 부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하나라도 좀 부실하다 비실비실하다, 이러면 이제 돈을 벌지 못하거나, 모으지 못하거나, 혹은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겁니다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4가지 능력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는 분은 부를 유지할 수 없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장의 관점에서도 이 4가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장의 버는 능력, 우리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조그마한 가게도 좋습니다 그럼 모든 사장님들의 버는 능력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사업의 기초 핵심은 돈을 일단 벌어야겠죠 벌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 사업체가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돈을 벌어야 되죠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직원들의 급여를 줘야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이 창출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교육사업자는 돈을 벌며 지났다고 생각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가 돈을 밝히면 저 의사는 나쁜 의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돈에 있어서 특히 그 사람이 기업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기업가다 하면 돈에 성역은 없습니다 교육사업자는 효과적으로 학습시간을 줄이고 지식을 늘려주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분명히 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도 저 의사가 되게 수술을 잘해요 그러면 저 의사가 생계를 유지 못해서 병원을 닫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돈을 수술비를 받아가지고 그 병원을 유지해 주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 훨씬 더 큰 이익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논리고 당연히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입견 어? 저 사람 돈 너무 밝혀 저 사람 너무 돈만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자산은 모이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을 모으는 능력의 핵심은 관리 능력입니다 관리 능력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게 됩니다 영수증 관리, 암호 관리, 열쇠 관리 이런 것을 잘하는 능력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되게 사소한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을 세지 않고 돈을 내 주변에 많이 모이게끔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돈을 유지하는 능력 세 번째 능력인데 이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 부자들은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 아시죠? 워런 버핏이 철째도 둘째도 절대 돈을 잃지 말라 이런 투자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죠 워런 버핏은 이제 벌만큼 벌었거든요 돈이 지킬 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투자해서 그 돈을 날리는 것보다는 최대한 돈을 유지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최우선순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은 워런 버핏처럼 일치 않는 투자를 했다가는 당연히 리스크가 작으면 이익도 작게 되죠 급격한 부의 상승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부자들은 충분한 부를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이 지키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린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향상 수비보다 공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것에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뭔가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는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번 것을 한 번에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지를 잘하면은 일단 지금부터는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난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버는 것만큼이나 어쩌면은 부자들에게는 버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유지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필요한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돈을 써야 되나? 돈을 안 써야 부자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절약을 많이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었나? 어떻게든 짠돌이 어떻게든 돈 안 쓰는 게 부자가 되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은 써야지 들어옵니다 돈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만큼 또 딴 사람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어쨌든 순환하면서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지 나만 안 쓰고 움켜쥔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도망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돈을 더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일에는 마땅히 돈을 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너무 안 쓰면요 가둬놓은 연못처럼 썩는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지만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을 가두고 계속 모으면 결국 연못이 넘치고 뚝이 무너져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무작정 안 써야지 이 생각도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종잣돈조차 없다 이러면 당연히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안 쓰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거 기본적인 뭔가 의식준으로 해결이 된다 하면은 이 돈을 굴려 가지고 굴린 단계에 꼭 투자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써야 될 때 쓰면서 이게 더 큰 기회나 더 큰 부가 오게끔 만들어야지 무작정 꽉 쥐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인문을 썩는다 고인돈도 썩는다 라는 거죠 이 네 가지 능력은 각기 다른 능력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은 그동안의 노력이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능력을 각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날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지킬 수 있고 불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돈을 다루는 능력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는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인데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버는 능력만큼이나 유지하는 능력도 중요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천억 부자가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되는 네 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 능력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돈을 다룰 줄 아셔야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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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